안녕하세요 시드니 심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원주민들의 흔적이 있는 웨스트헤드로 가봅니다. 시드니 북동쪽으로 약 1시간 가량 차로 달려가면 판비치 건너편에 웨스트헤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차로 운전하기도 좋고 운치가 있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길 끝에는 정말 특이하게 생긴 평평하고 넓다란 바위산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위쪽에는 바위에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늬가 위쪽에는 길다란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짧아지다가 결국은 육각형들이 됩니다. 아마도 화산에 의해 바위가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이곳 한쪽에는 호주 원주민 아보리진 사람들이 그려놓은 암각화들이 있습니다. 사람, 들짐승, 새, 뱀 등 오래전 원주민들이 원시현이었을 때 수렵생활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좀더 안으로 들어가면 피크닉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 붉은 껍질을 벗는 유칼리투스 나무숲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잠시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생 칠면조가 먹이를 달라고 자꾸 따라옵니다. 그리고 끝에는 웨스트헤드 전망대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판비치와 바렌조이 등대가 보이고 왼쪽에는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보여져 이름지어진 라이언 아일랜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경사의 언덕을 내려가면 조그만 웨스트헤드 비치가 있습니다. 급한 경사길이라 올라올 때는 좀 힘들었지만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멋진 힐링을 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멋진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